너무 저한테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오빠가 가끔 부족할지 모르고 속 썩을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그래도 정말 많이 노력할게 고마워 사랑합니다 남구님한테 뽀뽀 한 번 해주셔야죠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 배우 뽀뽀는 어디서 하는거죠? 이 뽀뽀를 하셔야죠 다시 한 번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랑이 이 비식감으로 얘기 안 Ο ㅋㅋㅋㅋㅋㅋㅋ 남자쪽사 ajudar